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해 7월 19일에 오전 9시 30분경에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서 혀끝을 약 3cm가량 절단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에 혀끝이 잘린 B씨가 지구대를 방문해서 중상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여성 A씨도 B씨가 강제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강간치상으로 남성을 고소해서 저항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남았다면서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20대 남성은 30대였고 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남성인 B씨는 처음 만난 A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을 해서 A씨가 받아들이고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A씨는 숙소로 가기 전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졸고 있는데 차가 섰고 B씨가 10분간 말을 걸다가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차를 끌고 자신을 차에 태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A씨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면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어떻게 됐나요? 남성인 B씨는 드라이브를 가자 라는 자신의 제안을 A씨가 받아들였고 합의에 의한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중상해라고 주장을 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대응이라면 정당방위로 맞섰습니다. 혀가 잘린 B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해서 황령산에서 가까운 부산의 광남지구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B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남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A씨의 얼굴과 몸에 선명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와 A씨 변호인에게 당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를 들은 A씨 변호인은 강제추행고소장을 강간상해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및 강금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달 9일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A씨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강금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먼저 사안가 같은 경우에 혀가 절단이 되면 과잉방위,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라는 식의 논리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의 부분과 관련해서 만치상태에서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의나 거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의사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의 여성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A씨가 B씨에 혀를 절단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폭력으로부터 A씨의 인격과 신체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당방위로 보아서 위법성을 조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혀 절단,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재심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 모 씨가 56년 만에 죄심을 청구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 당시 21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자른 혐의, 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모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숨죽여 살아왔던 최 씨는 지난해 용기를 내서 한국 여성의 전화를 찾았고 지난해 5월에 죄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남성인 B 씨는 합의에 의한 키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에게 그날 처음 만난 남성이 정당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B 씨가 A 씨의 동의를 받았다면 A 씨가 굳이 B 씨의 혀를 깨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넓게 해석하려는 목소리가 산측 높아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성폭행 정당방위 기준 적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